인생은 변수와 반응 완전히 연속이야. 두려워하지 말자.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흐트러지지 말자. 형 TV시키고 똥 싼 거 뭘 해야겠구만, 이거? 야, 이 새끼야! 너는 내가 샤워할 때마다 똥을 싸니? 그만 좀 쳐, 사람! 다 썼냐? 오, 다 썼나 보네. 우왕, 감사합니다. 그거 지금 무슨 말투예요? 요즘 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요. 아니에요. 그거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. 나, 내 나이 찾았어요. 두 살 어린 서른탈. 공심 씨하고 궁합도 안 본다는 네 살 사이의 카운탈. 하지 마요. 미안해요. 요즘에 발음이 잘 안 될 정도로 혀가 딸아졌어요. 2018년 두 분의 톱이! 흰! echo like... 제가 꼭 보이 87 시간 다 안 됐라고 hypertension. H 네 acja 질忍 지내